한 팔로 돌아온 시원히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원희의 리핏 촬영장에 가서 저희가 열심히 원희를 공원을 치고 도와주고 춤도 치고 여러 개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희 이번 앨범의 노래의 안무를 또 잠깐 배웠는데 어제 또 새벽까지 연습하다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메이븐 양입니다. 뭐야? 뭐 찍고 있어? 안녕. 시원 로그 그러면 저는 또 샵에서 키겠습니다. 안녕! 왜? 어떻게 해보는 거야? 왜? 조금밖에 안 시켰어. 조금밖에 안 시켰다고? 나 이거 건하기 형 먹은 찍임만두 생각하고 했는데 이건 찍임만두고 건하기 형 먹은 비빔만두래. 비빔만두가 맛있는데 그니까 나도 굴고 생각하고 시킨건데 스탑 네? 한입 형 그냥 잊지 않나? 에? 너 나랑 똑같은 거 시켰어? 나 김치볶음 맡겨? 네 내 거 어딨어? 아 좀만 더 매웠으면 좋겠다 매일 매운은 기준인데 만지 않나 봐 형 만지 시켰잖아 이거 없어 나 되게 열심히 찍고 열심히 찍는다니보다는 근데 재미없어 자주 재밌는데 재밌어 어찌 우리 뮤비 말고 다른데 가는 게 처음이야 라스트 스톤 우리 거잖아 우리 거잖아 화장, 메이크업 안 했으니까 그거 신변보호 모자잇 그렇다고 나오는 게 어딨냐 난 이건 줄 알았어 튀김 만두 그거 원래 튀김이잖아 튀김 만두 맛있어? 그냥 뮤빔 만두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만두야 응 그냥 그 만두야 난 구워먹고 싶어서 시키는 건데 그 빨간색 응 그거 진짜 맛있어 근데 그냥 먹고 편의점 갔다 와야지 그만 좀 먹어 거의 예쁘게 나와 안녕 밀커비와 헤어를 끝내고 끝내고 파에 탔습니다 멤버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폐공장이라 그랬나? 거기가 촬영장인데 촬영장에서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촬영장으로 렛츠고 렛츠고 안녕 지금 저는 파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희 원어스가 바로 신을 들어가서 찍고 이제 잠깐 또 대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거였어 쌍둥이 친구 위터의 일하러 오기 그래서 짠 안녕 시혼노그 난 동명이라고 해 난 시혼노그 출연 잘 안 시켜줘 아 진짜? 우리 멤버들도 아직 출연 몇 명밖에 못 해왔어 오 시혼노그 네가 시혼노그라서 참 좋다 나 강했지 도망가졌어 왜 배빈이 어떻게 해 시혼노그 화이팅 머니 화이팅 손동주 안 화이팅 머니 앨범 대박나라 너도 대박나라 오늘 총출동이다 아 우리 더우니까 들어가자 들어가면 사람 많은데? 여기가 야외인데 공기는 공기 좋아요 여보세요 역광이야 우리 뒤로 걸어야 돼 역광되면 어떻게 뒤로 걷기 일단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뿅 저희 워너스 첫 번째 신이 끝났기 때문에 차에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워니 몰래 케이크를 사왔기 때문에 파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멍멍이도 안녕 쉬는 동안 쉬는 동안 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까요? 팬카페에서 달님들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 안녕 저녁시간이 생겼는데 저녁시간 전에 저희 워너스가 워니를 위해서 정말 소박하지만 케이크를 준비했기 때문에 케이크를 준비했기 때문에 왜? 한 권 한 손동주 이리 오세요 아니 한 권 한 게 아니에요 한 권 한 손동주 이리 오세요 네? 제가 했네요 한 권 한 손동주 씨 빨리 가서 빨리 사죄하세요 워니한테 제가 이렇게 야 또 한 권 할 뻔 했어 사과를 건드려서 망가졌어요 절대 잡으면 그럼 먹어버리자 워니야 왜요? 나 봐봐 저거 찍어야지 운이니까 나오고 있어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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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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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켠 켰구 켰 Order 불 누가 끄는거야 여기 있어 누가 끄는 거야? 내가 불을 끌게 오케이 오케이 수고 수고링 시원 로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시원 로그 시원 로그 예 저 아무도 출연 안 해줘요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시원 로그 시원은 뭐야? 나도 출연 예 수고했어요 정규 축하합니다 정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희 정규 축하합니다 정규 축하합니다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원희 원하스 파이팅 하라고 해요 원희 원하스 파이팅 파이팅 원희 원하스 파이팅 예 성공 감사합니다 원희 원하스 파이팅 원하스 파이팅 원하스 파이팅 원하스 파이팅 와 시원 로그가 아니고 동띵 로그입니다 제가 뺏었어요 어디서 형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이런 로그를 들고 오다니 아주 강단있는 친구입니다 셀카 몇 장 찍고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뭔가 저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 같아 아니었으면 절대 못 찍었을 거야 아 근데 날씨는 진짜 좋다 많은 분들이 주로에 서 계시네요 먹을 수 있겠죠 오늘 안에? 그러면 밥 먹고 올게요 안녕 시온 록 공주야 너 그거 조금만 먹는다 너 혼자 먹는 바야? 뭐? 밥 먹었는데? 뭐야? 아 근데 내가 여기 먹고 싶었던 게 다 있어 오이소박이랑 이거 계란장이랑 고맙습니다 한 줄이 됐지 아 나 오이소박이가 너무 먹고 싶었어 라면 우리도 사 왔어야 돼 어디 장 보려다 까먹었어 역과 이렇게 하면 안 했잖아 슴어프 규심이야? 짠 드디어 원이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완전 화려하게 됐는데 재밌게 오늘 촬영했습니다 원이의 뮤비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 형들이 하트도 그려졌어 저도 그럼 이제 최근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분들 공개 그럼 이따 오까레콕 또 켤게요 안녕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2시네요 오늘 원이 촬영장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잘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올로브도 재밌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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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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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